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보조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알아두시면 화면을 끄거나 캡처하는 등 스마트폰을 작동하는 데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각이나 시각이 약한 분들이나 또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럼 다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메뉴가 뭐냐 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가지 작동법을 좀 까다로운 것들을 한군데에 쉽게 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기능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조메뉴입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에 보시면 음향도 있고요. 여러가지 스크린샷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스마트폰을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이렇게 모아놓았습니다. 보조메뉴는 스마트폰 설정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삼성 갤럭시 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기능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만 혹시 기종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스마트폰 설정 화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화면으로 가실 경우에는요. 스마트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빠르게 쓸어내리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 위에 보시면 오른쪽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을 터치하십시오.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화면 위로 올라 보십시오. 중간점 보시면 접근성이 있습니다. 접근성을 터치하십시오.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도 아래에 보시면 입력 및 동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요. 보조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켜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켜십시오. 이렇게 켜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조메뉴에 대한 권한을 이렇게 하라고 나옵니다. 아래에 보시면 허용하시면 됩니다. 허용을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화면 위에 보시면 동그란 아이콘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보조메뉴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홈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래 홈 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홈화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보시면 여기 있죠. 이겁니다. 이렇게 딱 생겼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여러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알림창이 있습니다. 이 알림창은 터치하시면요. 우리가 알림을 볼 때에는 스마트폰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내려서 알림을 봅니다만 여기서요. 여기서는 알림창을 터치하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바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보조면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확대입니다.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 확대를 할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바를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반대로 마늘스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축소가 되고요. 이런 기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끄기 메뉴가 있습니다. 터치하면 전원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커스가 있습니다. 커스를 터치하면 화면의 손가락으로 커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 빈 화면에다가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위에 커스가 있죠. 이런 식으로. 커스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면 저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 화면요. 상하좌우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옮겨 보시면요. 위에 보시면 최근 앱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최근 앱 실행과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홈 화면이 있고요. 다시 뒤로 가기 버튼도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화면 끄기가 있습니다. 터치하면 화면을 끌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음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하셔서요. 음량을 바로 이렇게 스마트폰 소리를 크게 작게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스크린샷이 있습니다. 스크린샷을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보통 분들은 보시면 화면 캡처할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화면 캡처하실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음량 버튼 내림 버튼과 또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거나 손등으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쓸어 옮기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스크린샷을 터치하면 바로 이 화면을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바로 이렇게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지금부터는 보조메뉴에 대한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메뉴 설정을 터치하십시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가지 설정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아래에 보시면 보조메뉴 항목 선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보조메뉴에 안에 있는 여러가지 아이콘을요. 삭제하거나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보시면 현재에 있는 항목이 이렇습니다. 최근에 있고요. 홈이 있고요. 이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삭제하고요. 다른 아이콘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하실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 이러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한 개를 추가할 수 있겠죠. 아래에 보시면 추가할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화면회전을 추가하실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화면회전 위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를 터치하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 보시면 화면회전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뒤로가기 하겠습니다. 터치하셨어요. 이번에는 상황별 메뉴를 표시할 앱 선택 이 부분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켰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래에 있는 모든 앱이에요. 이런 앱을 실행할 경우에 그 앱에 맞는 여러가지 아이콘이 새롭게 생성됩니다. 이렇게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켜 두시면 좋습니다.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요. 투명도가 있습니다. 투명도의 바를요. 움직여서 플러스 쪽으로 가시면 보조메뉴 아이콘이 투명해집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요. 투명해지죠. 반대로 마늘에서 쭉 가시면 또렷해집니다. 또렷하게 보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측면 아이콘 표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제 아이콘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하다보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절반만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측면 아이콘 표시를 켜십시오. 켜면 이 아이콘이 절반만 나옵니다. 켰습니다. 켜니까 현재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이렇게요. 홈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절반이 숨어있습니다. 실행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다른 앱을 실행할 때에 아무래도 지장을 덜 받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메뉴은요. 이렇게 눌러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다시 이쪽으로 놓으면 손을 떼면 반은 숨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보조메뉴를 끌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조메뉴를 터치하십시오. 터치하셨어요. 여기서 메뉴 설정을 터치하십시오. 하셨어요. 현재 보조메뉴 사용중입니다. 이 부분을 끄시면 됩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 보시면 보조메뉴 기능을 끌까요? 묻습니다. 끄기 터치하시면 끄집니다. 이처럼 보조메뉴를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에서 작동하기 까다로운 여러가지 기능들을 쉽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스마트폰을 아주 편리하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 있는 보조메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모양 알림을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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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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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